최근 기록적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확대되자 전국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9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토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전국 평균 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13,000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한 달 전 6,900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 하루 전과 비교해도 2,00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. 이는 강원 지역을 포함한 배추 주요 생산지에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자 도매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